여러분 성경학교 어르신 오늘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? 여러분 성경학교 여러분 성경학교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짝짝짝짝짝 죄의 유혹을 거절해요 악한 마귀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. 으는데 으 으 으With 으 으 으 그래서 하느ôi 앞에서 딱 쫙 reflects 절을 지을 수 없어요 으 예수님의 질술을 떴어요. 예수님의 질술을 떴어요. 예수님 이름으로 했더니 악한 마귀 사탄이 떠나버렸어요. 아직 안갔어. 아직 안갔대요. 더 큰 몫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시작! 예수님! 한 번 더 시작! 예수님! 악한 마귀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며 입이 있는 거 다 뜯어버려 그래요. 안 돼!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! 하나님 앞에 악한 마귀 사탄아 악한 마귀 사탄아 나를 유혹하지 마라 알레루야 아멘 아멘